축하드립니다. 이게 장담컨대 현시점 최고의 AI 서비스입니다. 구글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인 나노바나나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모델을 활용한 상업활동의 압도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만 공유해 드릴 거니 구독하시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최신 AI의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만 받아가세요. 나노바나나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뒤집어 있는 사진을 주고 이 핸드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만 해서 바로 이렇게 뒤집은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카콜라 사진을 주고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원래의 캔 이미지와 일관적인 여러 각도의 이미지들도 바로 생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진에 콜라를 주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이든 사람 사진과 상품 사진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이 상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사용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줬을 때 선글라스에 비친 그 뒷 배경에 꽃밭의 배경까지 반사되어 묘사가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기능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해봤네요. 달탐사가 가짜 촬영이라는 밈이 있죠? 이거를 실제로 달탐사 이미지로 촬영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촬영 장비들, 스태프들을 만들어주고 이 오래된 이미지에 맞게 스태프들의 화질이나 조명의 화질, 이 미세하게 뿌연 정도 이런 것들도 정말 일관성 있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스테이지를 전체 뷰로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촬영 스튜디오를 꾸며놓은 것처럼 하는 이미지도 바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관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에이아의 사진인데요. 슈츠케버가 지금 퇴사를 했죠? 그래서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을 한 명 지울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의 여성을 지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성을 지울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묶이 따고 브러쉬 문대서 복원하고 이런 작업들이 포토샵을 했어야 했는데 명령 한 번에 이런 사진 편집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 매튜 버먼의 사진을 입력해서 이 사진에 자신을 추가해 달라고 해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에 나만 빠지거나 했을 때 바로 추가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겠죠? 이런 형태의 수염도 만들 수 있고 바나나의 비를 내리게 한다는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이나 표정만 바꾸고 싶을 때 표정을 슬픈 표정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슬픈 표정과 눈물까지 표현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다양한 유튜버들이 최신의 활용 소개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옷을 갈아입히는 이러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모델 사진에 저 드레스를 빨간 드레스로 바꾸는 요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주니까 바로 드레스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모델이 옷을 갈아입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메일로 사진 한 장 보내고 이 사진 활용해서 옷 갈아입혀서 AI로 이미지 생성해서 모델로 쓰세요. 그 다음에 모델료만 받는 거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AI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 서비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본의 옷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추가한 옷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즈를 바꾸는 걸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손을 뻗는 자세나 이런 다양한 자세를 프롬프트 한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을 지워달라는 이러한 요청도 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약간의 화장기는 보이는 것 같지만 왼쪽에 진한 화장기를 확실히 없애준 걸 보여줍니다. 이 사진에서도 메이크업을 지우니까 바로 이런 생얼을 만들어내는 이런 진한 화장 모습을 지워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앙숙을 키스하게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이분은 확실히 상업적이나 디자인적인 활용을 좀 더 많이 활용해 본 것 같은데 이런 타이포그래피로 활용해서 이 유튜버의 이름 C로의 문자열로 타이포그래피를 바꾸는 그리고 이런 타이포그래피의 문자열들을 원하는 대로 원본 이미지에 맞게 바꿔주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의 디테일들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글자들을 간단하게 바뀌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한 땀 한 땀 포토샵으로 그려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여러 아이템을 한 번에 가져와서 이거를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발과 스케이트보드, 선글라스,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한 번에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거의 흑백 여권 사진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칼라로 원복하는 것도 순식간에 가능하고 이건 정말 광고 활용할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과즙을 짜고 있는 사진에 제품 사진을 넣어서 이 과즙을 제품에 짜놓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조금 상품 이미지로서의 꾸밈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게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만 추가해주면 완벽하게 의도대로 제품에 과즙을 짜 넣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또 소개 드리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없애거나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거나 머리를 만들고 개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뒷배경을 건물 옥상에서 찍는 걸로 바꿔서 표정이나 날씨, 뒷배경, 나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양하게 바꾸고 있는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정글 이분은 좀 영화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총을 화염방사기를 쏘고 이 여성분이 전장에서 걸어다니는 모습 또 이 여성분이 수영장에 들어간 모습 또 장면을 바꿔서 정글로 간 모습 이런 다양한 컷신들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풍 배경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영화적 모습도 연출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제작 영화같이 반지의 제형 같은 장면을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성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는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는 근접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당구를 치는 모습이라든지 들고 있는 물건을 바꾸고 장면을 바꾸고 이러한 영화적 스틸컷에 만들어보는 부분을 다양하게 시도해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튜 범연과 시리오 사이버 정글의 네노바나나 활용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데려가서 AI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구글의 AI 스튜디오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검은 화면은 하단의 세팅에 이 다크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할 수 있고요. 이 구글의 AI 스튜디오도 개편이 되면서 UI가 좀 더 깔끔해졌는데요. 이 우측 상단에 모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피처드된 최신 기능들의 최상단에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프리뷰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탭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선택하고 기본으로 입력되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바나나가 코스튬을 입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팔과 다리를 벌린 만세 포즈를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하면 바로 위에 이미지에서 포즈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노반환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광고 아시나요? 최근에 정말 재밌게 만들어진 돌고래 유괴단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랑 최근에 장원영 입대 이런 쇼츠들이 좀 떠가지고 장원영님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스틸컷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주의 드릴 거는 이러한 유명인들을 활용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하나의 활용 예시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원영님을 검색하면 프로필 사진으로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군복을 입은 사진을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레퍼런스 군복을 주진 않은 상태라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깨지거나 하는데요. 실제 사진을 주면 훨씬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사진에서 모자를 벗기고 양갈래 머리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진빔 하이볼 예를 들어 광고주가 진빔 하이볼을 들고 있는 커즈 하나 더 촬영하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위해서 배우가 또 가서 촬영하는 건 정말 이동 시간에 촬영 시간, 분장 시간, 의상 있는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 상품 이미지 하나로 바로 윙크하면서 하이볼을 들고 있는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또 원본의 프로필 사진에서 쇼컷의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진빔 마이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하면 이러한 상황에 맞는 사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이 올라와 짜릿해하는 표정을 만들어줘.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봤습니다. 방금 광고에서 보신 이 어두운 화면에 유리창 바깥에서 갑툭 뒤안 장원형의 모습을 이런 어두운 모습에서 밝은 배경의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진빔 하이볼 뿐만 아니라 햄버거 광고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책을 주워서 이렇게 책을 들고 홍보하는 이런 사진을 또 만들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김햄치님의 쇼츠,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반으로 쪼개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봤고 이번에 아이언맨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컷이 나왔는데요. 이걸 전신으로 만들어줘 하면 꽤나 그렇듯한 디자인으로 전신샷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슈트로도 한번 만들어봤고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 천사 날개와 후광의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조금 결이 안 맞는 이미지를 합성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카닉한 디자인으로 슈트랑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꽤나 어울리는 형태의 메카니컬한 날개를 바로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블 코믹스 풍의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런 윤곽이 살아있으면서 실사 같은 느낌의 마블 코믹스 이미지로도 간단히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활용성을 보면 거의 이제 만화나 웹툰 시장에도 좀 더 발전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 각도별 컨셉 아트만 만들어놓고 배경이랑 배치를 프롬프트 로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웹툰의 컷을 하나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활용으로 나노바나나로 피규어 만든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귀멸아 칼날의 명장면을 가지고 피규어를 만드는 근데 이건 하단은 피규어 같은데 위에는 살짝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잘린 부분까지 꽤나 정확하게 구현을 해 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책상 위에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강양금의 자세나 검을 베는 모습 이런 모습들의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싸우는 자세를 이런 식으로 원본에 없던 칼 요소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구현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나노바나나 기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기술을 봤을 때 와 이제 정말 산업의 판도가 바뀌겠구나 하는 약간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광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스케줄 조율, 촬영 장소 섭외, 메이크업, 의상 준비 이런 여러 작업들이 생략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고퀄리티에 진정성이 중요한 영상이나 촬영들은 찍는 게 우선시 되겠지만 그 외에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서 처내야 하는 업무들에는 실제 촬영보다 이런 AI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요.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사라지는 직업과 생겨나는 직업들이 또 생겨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델산업이나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AI가 반복적인 그리고 잡스러운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그 거대한 흐름 자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 이런 식으로 촬영, 광고업계가 바뀌듯이 우리의 반복 업무들도 AI로 하나씩 자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러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의 작은 시간들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AI를 활용한 간단한 일정 자동화 방법을 정리해둔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의 일정 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신 AI 소개나 활용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의 유튜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